네 청춘이라는 연습곡입니다 청춘은 페이지 232페이지에 나와있는 연습곡인데요 요곡은 세븐스 코드부터 분수 코드, 하이 코드, 기초 코드 모든 코드들이 거의 다 나와있고 오른손도 16비트 아르페지오 연습부터 이것저것 다 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꼭 참고하셔서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곡의 특징 중에 하나는 베이스 클리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클리셰가 떨어지는 것들 올라가는 것들을 한번 곡으로 악보로 파악을 해보시고 연습해보시는 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요곡도 어렵지만 굉장히 좋은 곡이니까 여러분께서 충분히 연습하셔서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잘 정리하실 수 있는 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본 그 다음 날을 통해 한번 칠 수 있는 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 집이 잘 정리하십니다 저희 집은록 오로우시 hecho 저희 집이 잘 정리하실 수 있는 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은 새잎을 잘 정리하실 수 있는 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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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